네넥스트 저희가 요즘 푹 빠진 패션 스타일은? 락시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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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멀 포멀 슈트 블랙 정장 아 나는 슈트 네 이건 맞다고 할게 떼고 싶었는데 아쉽다 아 인생 영화? 잠시만 저 생각을 해봐야지 그거 아니야? 아 저 나왔어요 아니 근데 어떤 장르인지는 알려줘야지 장르 뭐예요? 장르?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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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언맨 아 이거 그거 아니야? 땡 오케이 한 번 때려 저 킹스팬이에요 아 네? 아 이거 하고 싶다 제이가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종류는 아 이거 하고 싶다 아 이거 쉬워요 진짜 유명한데 알레르기가 있나? 3 햇빛 햇빛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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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죽어요 저희 팬들 활동 어떻게 해요? 저희 팬들 활동 어떻게 해요? 뭐있나? 고양이 햇빛? 고양이 아 달콤하니 향기 붉은빛 선거니 최경 바이 카리바이 흥 잔인 염륔 안들 이상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